시초가의 2종목 시간이고요. 저희 가장 먼저 매주 수요일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2일에 아모레퍼시픽 편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11일에 진입했던 덴티움 7만 600원의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지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덴티움에 대해서 저희 수정 전략이 있으신지 전략 점검 좀 해주시죠. 네, 덴티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특별한 재료 없었고 실적 발표 다음에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래도 그 때문에 차익매물이 좀 증가하면서 4%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그래도 3월 1일간 외국인 6만 3천 주 순매수, 기간 1만 7천 주 순매수 하면서 양호한 수급 상황 유지 중입니다. 올해 중국에서의 고성장 지속 그리고 국내 부분에서도 성장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보유 전략 및 목표가, 효절가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지난주에 금요일에 지금 이 종목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유통 섹터 할 건데요. 유통업 올해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물론 섹터별로 상당히 차이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 회복이 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요 헌항 및 주요 포인트 보시면 지난해까지 일단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커머스, 즉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보복 소비로 인한 명품 등 고가 매출이 상당히 증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도 전반적인 유통업의 매출 성장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 짓게 된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한 13.9% 증가했는데요. 특징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은 성장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매출이 크게 증가했던 온라인에서의 성장세가 좀 하풀 꺾였고 그리고 패션, 의류, 자파와 같은 준 내구제 제품 분들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부 활동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를 좀 증가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항우 유통업 전체에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업 내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섹터는 결국 명품이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백화점인데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비들이 백화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 매출 성장이 지금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명품 매출 증가가 나타난 중인데 이제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이 되더라도 당분간 해외 관련 구매보다는 백화점 내에서 구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돼서 올해 역시 지금 백화점은 명품 관련해서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점과 면세점은 사실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아직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인데 특히 할인점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등 이런 것에 온라인 매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물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수익성 악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최근 네이버 역시도 새벽 배속 시작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대형마트와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윤당 승리인이 복합 쇼핑몰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시내 복합 쇼핑몰을 건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근거로 지금 대형 유통 분야에 관한 규제 완화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혼술, 혼밥 이런 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업체 간의 실적 전망이 투자하기에 대한 차별화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업 지수 흐름도 좀 살펴보면요. 현재 같은 약세장에서도 시장 전체 대비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코스피가 11.9%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 지수는 4%밖에 사락하지 않아서 시장 대비는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그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 기간과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에서는 기간의 순매수가 한 달 내내 지금 이틀 빼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드 코로나가 전격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채널별로 영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장기로 보면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는데 백화점의 경우는 명품 매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지만 백화점이 면세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총수익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 개선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때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희발 섹터 유통주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쪽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롯데쇼핑을 준비했는데요. 롯데쇼핑이 유통업 내에서 기간 외국민이 관심을 가진 종목 중 하나인데요. 3월 이후 기간이 38억 원, 외인 1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한 그러면서 12월 초순 이후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이 벌고 있는 것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할인점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할인점 매출 증가 여기에 운영 중인 영화관 매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인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확인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실시된다면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이온으로 그냥 필요한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로테 쇼핑이 최근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장기 낙폭 가대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이라는 점이 좀 좋은 그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 낙폭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5년 동안 고가 대비 거의 70% 가까이 지금 주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PBR로 0.26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저평가 매력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라는 것이 좀 저평가를 받는 요인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부실자산 처리 같은 그런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4,677억 원 순익은 6년 만에 흑자 전환한 853억 원인데 지금 지난 4분기에도 빅패스와 같은 그런 손실 자산을 미리 처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만의 그런 매수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선졸가는 8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롯데쇼핑이고요. 목표가 11만 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